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사마 네트워크스 종목 되겠습니다. 사마 네트워크스 코드번호 04639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오후 3시 4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개인적인 견해임을 말씀드립니다.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구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 하루 거래대금이 10조 이상 되는 그런 시장인데 저에 대한 이런 말 한마디로 믿으시고 거래하시면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인다고 말씀드리구요. 좋아요 구독 남겨주시면은 사마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계속 브리핑을 볼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마 네트워크스 보시기 전에 어제 미국장 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우존스가 0.31% 조금 하락을 했고 나스닥 그리고 S&P500 지수 세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해왔습니다. 제일 먼저 조금 악재로 항상 다가왔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상승으로 조금 악재가 작용을 했는데요. 장중에 1.715%에 있어 나와있던 그런 시작을 해서 장중에 최고 1.778%까지 조금 찍고 내려오면서 14개월 중 최고치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금리가 이처럼 이제 상승세를 탄 것은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산과 인플레이션 인프라 플랜에 대한 이런 경제 회복을 앞당긴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전망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국내 증시도 어제 미국 증시에 따라서 조금 소폭 조금 하락이 나오고 있었던 거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전반적으로 조금 하락장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마 네트워크스 좀 가지고 왔는데 사마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기본적 분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 네트워크스 오락 문화 미디어 쪽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시가 총액이 2176억 정도 되고 있고요. 굉장히 중소용지에 속한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외인과 기간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일단 시가 총액이 낮다 보니까는 세력에 대한 이런 입장에 대해서 큰 손이 들어오면은 주가가 극등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상윤 대표이사님 네 분께서 지금 38.57%를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국내 최초의 드라마 제작사로 활동을 했고요. 30년 이상의 드라마 제작 노하우 TV에 대한 이런 ost 앨범 제작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이 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것들 좀 볼 수가 있고 2020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매출액 영업이익이 단기 손실이 다 좀 하락을 했어요. 미국처럼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즌 대 드라마 제작이 활성화되면서 다시 한번 영상 프로그램 제작 사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끼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고요. 2021년에 요번부터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이제 실적 턴 어라운드 earning surprise가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부채 총기가 굉장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업에 대한 요런 것들 그리고 뭐 상장 폐지나 그리고 뭐 관리 종목에 대한 것들의 걱정은 없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bps가 계속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성장성이 큰 기업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왔는데요. 최근에 뭐 여러가지 그런 유수나 이런 재료들은 없었어요. 재료들은 없었고 그냥 수급으로 수급으로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거 최근에는 좀 기간 쪽에서 수급이 좀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외인 쪽에서 기간 쪽에서 계속 쌍끄리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를 조금 많이 올라오게 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고요.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엔터주들 집에 있다 보니까는 뭐 드라마나 뭐 여러가지 뭐 레저나 요런 것들이 조금 수익을 많이 받지 않았나 이런 언택트 비대면 관련주들 오락 문화 쪽 집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미디어 쪽도 수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고점을 뚫었나요? 지금 어떻게 잘 모르겠는데 일단 좀 차트를 좀 넓게 보시면은 단기적인 매물대를 지금 현재 뚫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정확하게 판단은 안되지만은 정고점까지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한 만원대 부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 네트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는 저희 소장님께서 무료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치시면요. 여기 위에 AP투자연구소라고 클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무료추천 종목 주 관련 종목들 보이시고 그리고 주식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식 강의에 대한 표지를 눌러보시면은 기본적 분석에 필요한 이런 자료들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테마 분석에 필요한 이런 자료들을 가져갈 수가 있으시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추천 종목들 필요하시죠? 그래서 2021년 무료추천 종목을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요. 여기 하단에 3월 29일 월요일 무료추천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7시 30분부터 미국증시에 대한 증시 상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9시가 되면은 일단 종목명 그리고 현재가 가격 기준 매수를 하시면 1차 목표가를 드리고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KPS 목표가 대비 오늘 한 12%까지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 잘 대응을 해보시면서 추가적으로 한번 수익실현 하셔가지고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무료종목 같은 경우는요. 일단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 주도 학습으로 실력을 좀 키우는데 중점을 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일단 VIP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직장인분들 바쁘시거나 조금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VIP 종목 받아서 수익 좀 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